와우 안녕 연수가 된다치입니다 이거는 연수가 레고로 만들었습니다 연수 생각으로 이 드래곤을 만들었습니다 어때요? 완전 제법 꼬리 이건 날개 호호 그래서 연수가 레고를 친구들 앞에서 보여드립니다 친구들 앞에서 레고로 만들어보겠습니다 크앙 크앙 크앙말고 안녕 안녕 친구들 내 이름은 졸림이 내 이름을 안 지었었음 어 내 이름을 왜 안 지었었음 제가 이름을 잘 못 지어요 변신할 수도 있어요 먼저 날개를 이렇게 하고 맞아 맞아 드래곤이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꾸로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좀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오면 따단 어 안돼 브로콘 뚜아 어 이거 브로콘하면 안되는데 헬로 마이 네임 이스 마이 네임 이스 드래곤 헬로 헬로 이거 영화일 줄 알죠 봐봐요 얘 변신하면 이렇게 납니다 다시 변신 여기다가 다시 이렇게 이제 레고를 만들어볼게입니다 사람도 연수 레고에서 사람이 두면밖에 없습니다 연수가 레고가 벌렀습니다 근데 이걸로 이걸 만들어섭니다 그니까 레고 만드는 모습을 진짜로 진짜로 드래곤이 연수 좋아요 드래곤 드래곤 만들겠습니다 먼저 얼굴을 사용할 때 눈이 필요하죠 눈이 제일 필요합니다 눈을 사용할 때 연수는 이걸 사용하겠습니다 이 주황색 보이죠 이거는 이걸로 사용했을거에요 이걸로 사용하겠어요 난 비켜 어 눈을 이걸로 사용하겠습니다 드래곤 연수가 좋아하는 드래곤 쩡쩡쩡 이 노래는 뭔가요 어 나도 모른다 하하하 음 꼬리 먼저 만들겠습니다 꼬리는 먼저 이걸 이거 이거가 필요합니다 이건 뺐다 낄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빼고싶으면 빼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생각이에요 이거 이쪽 한걸이 큽니다 색깔 달라도 돼요 연수는 이거 하고싶어서 그런거에요 이 색으로 하고싶어서 그 다음에 꼬리에 어떤 무기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무기 밑에는 이 하얀색 연수의 꾸민 장면 짜잔 하얀색 이거만 있으면 못생겼으니까 하얀색도 꺼주죠 어 친구들은 어떤 색으로 했어요 안들리네요 크크 어 더 큰 소리로 어 이제 들립니다 어 이번에는 랄랄랄랄라 이돌에 좀 이상합니다 히히 먼저 꼬리를 다 만들었습니다 저는요 아이 꼬리 더 길쭉해야지 더 멋있지 않아 그릇거 같죠? 아니다 그냥 좀 귀찮아 그 그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냐면 기다려봐요 먼저 이거에다가 여기 밑에 이 네모를 입깁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건 네모가 필요없다 여기에 이 3개 있는 꽃 진짜 이 3개 여기 이걸 딱 꽂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꽃 좀 몽뽕도 만들어지려고 한다 호우 그리고 근데 얼굴이 만들기 어려웠습니다 아 이게 안 빠져서 빼줘야 되는데 흑흑흑흑 하 안되네 그냥 노란색도 오 진짜로 봐봐요 그냥 좀 노란색으로 했습니다 안 빠져서 그냥 다른색으로 해도 된다고 했죠 요거 요거 3개 이렇게 되어있는걸 여기 이 4개에다가 이 3개를 딱 하고 그러면 여기 두쪽 있잖아요 그러면 이 두쪽을 딱 줍니다 그러면 좀 더 몽뚱이 더 길어집니다 호우 날개도 만들어야겠죠 날개에다가 날개는 날개는 이게 꼭 필요하자 응 이거 이거를 준비하십시오 이거를 준비하셨시오 이거 두개를 준비하시오 짝짝이로 아 이거 이렇게로 한쪽이 이렇게 한쪽이 이렇게 됐죠 이제는 날개에 이렇게 파작파작거려야되죠 파작파작거리게 합니다 파작파작파작파작파작 파작파작파작파작파작 파작파작파작 호호호호호 두두두두두두 어 어디있지 필요한게 근데 이게 이게 없는 부분 없을수도 있어요 요즘 진짜로 말아봐 그냥 날개를 좀 이상하게 만들어볼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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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안돼 안돼 이건 안돼 오 멋진데 이것도 hox 이게 되체 뭘까 어 이건 2개 가있네 이게 2개 잊건나 ohh 또 찾아야되는데 허허허 또 찾아야됩니다 잠깐 멈출게요 찾아봐도 안보입니다 다른들로 시계 어? 그냥 개인적 애기들이 하는걸로 할까? 이건 안되있죠? 어 그러면 아직 어디있는지 찾아야되는데 어 이렇게도 멋지죠? 어 이거 두개 그냥 짝짝이로 짝짝이 나는 싫은데 짝짝이 연주 싫어해요 어 그래서그런데 어 아직까지 4,2,2 한가요? 네? 됐구요 어 예 바깥집게있습니다 헤헤헤헤 좀 바깥집게 근데 색깔이 안맞네 그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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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깔이 안맞지만 안돼 색깔이 따라 안 맞지만 안돼 색깔이 안맞혀 그러니까 안되겠어 나 이제 미안 내가 이렇게 무섭게 해서 다 오 베이비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오 마이 갓 근데 날개 빼면 공경같아요 날개 빼면 날개 빼면 공경같아요 우와 드래곤 룸 으하 안돼 어 됐다 어 드래곤이 더 맛있어요 룸스는 여기에다가 오호 다있다 다시 드래곤으로 보냈습니다 어 미안해 내가 너 무섭게해서 어 진짜로 찾아야되는데 친구들한테 보여줘야되는데 꼭 오 음 크크크 안 돼 찾아야돼 랄라 랄랄라 랄라 사주스 오 예 만세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 저리 차려주소 짝대기 아니고 예예 먼저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거 두개 그래서 이 색으로 이거 두개 했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랄라 랄라 으어 날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바닥바닥거려야되요 그 다음에 이게 필요합니다 호호호 ※ğğ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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ğ háoğğ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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ğ Crt 호호호호 Block 쭈쭈쭈쭈 호우쭈 호우쭈쭈 호우쭈쭈쭈 호우쭈쭈쭈쭈쭈 호호호호호 저가 바짝 깨기 바꼈습니다 하하하 이건 짝다개다니에요 블랙 블랙으로 해서 이렇게 합니다 봐봐요 친구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꺼져요 기다려봐요 어 이게 있죠 이 검은색이 이 초록색이 낄 수 있습니다 이게 두개 필요해요 이것도 연수 깠죠 이번에는 이거 깠습니다 여기에다가 이렇게 어 네 이거 두개 이렇게 했죠 근데 연수가 이거 만드는건 아니에요 어 연수가 이 재료를 다 써버렸거든요 헤헤 이거 만드는 재료를 어 이렇게 만들고요 이게 이거 아 이거는 좀 이따 맡겨야겠다 하하 아니 지금 여기 두개있죠 아니 그래 이따가 하하하 하하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어 그 다음에 또 이거 아 안 빠진다 빨리 어 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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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 두개죠 이번에는 왼쪽도 꼭 같이 하면 돼요 왼쪽도 왼쪽도 꼭 같이 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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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뺐고요 왼쪽도 이 네모를 여기다가 뺐다 이렇게 되죠 이것도 꼭 같이 하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다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다리 먼저 몸통을 만들라고 한다 다리 이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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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이거 그리고 또 이거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다리는 더 길어야 되니까 다리는 더 길어야 되니까 다리는 더 길어야 되니까 이거 또 또 또 이 네모가 또 필요합니다 어 네모 어 어 합니다 여기 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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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닦였습니다 너 이건 왜 그르냐면 이거 두개 그냥 이렇게 네모 해도 돼요 이렇게 네모 근데 연수는 이렇게 분리되는 걸로 이게 없거든요 이게 없어서 그린 겁니다 이 그냥 네모가 어 안돼 부러지면 안돼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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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네걸음으로 그냥 가는 어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야지 생각 못했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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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봐봐요 먼저 이렇게 왕속됐습니다 아직 끝은 아닙니다 어디 꼴이 있어야죠 어 여기 네개 네개 있죠 다리 네개 그리고 꼬리 있죠 이거 날개 이제 얼굴을 만들면 끝이다 얼굴을 만들게요 일단 얼굴이 이렇게 얼airs 만들추는 얼굴을 만들기 얼굴을 만들추는 얼굴을 만들 demands 네개 얼굴을 만들기 얼굴이랑 얼굴이 만드시나 얼굴이 만드시나 얼굴이 만드시나 얼굴이 만드시나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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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져루 제로 제로 제로가 필요하다 얼굴을 만들려면 기다려봐요 네 이 조그만게 있어야 됩니다 이 조그만거 있죠 이걸 이 네모가 있죠 어 네 이게 있죠 어 그냥 연습 이렇게 할래요 이게 더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게 허허허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두개 이렇게 하는게 더 좋아요 어 네 어 이렇게 하는게 좋아요 봐봐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야지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다리 이거 두개 하죠 이렇게 합니다 호호호 여기에다가 이거 있죠 여기에다가 이 세개 부분에다가 이렇게 까요 그리고 또 여기다가 또 낍니다 여기도 착각 어 된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끝 같죠? 근데 끝이 아닙니다 이 주황색 주황색이 아닌데 주황색이 아파요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주황색 여기에다가 이거 깰 수 있어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낍니다 또 깁니다 어허 이렇게만 왕성 봐봐요 드래곤 잘 안보이죠? 여기 날개있죠? 여기 다리인데 그리고 또 눈도 귀엽죠 완전 귀엽습니다 허허 완전 귀여워요 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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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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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싸움은 누가일까요? 그 기다려봐요 연수가 연수가 사람 두 명이 짜고 있어요 사람도 가까워도 있겠습니다 사랑 무기도 있어요 어떤 무기는 연수가 만들었어요 이 무기는 연수가 만든 무기에요 총도 뭘로 터지고 그리고 이사람 군인 아저씨 바지랑 바뀌어 입었어요 연수가 바지 바뀌어 입었어요 하하하 일부러 이렇게 하는게 더 나을 것 같아서 네 무기가 이거여서 군인 옷도 입히는거에요 어 얘는 총 얘는 총이에요 헥 먼저 얘는 둘이의 싸움 대단 대단 누가 이길 것 같네요 얘가 이길 것 같죠 불발사 이겼다 완전 얘 불발사 또 이겼습니다 얘가 진짜의 승리 하하하 여기 있죠 사람들도 타치 끼워줄게요 이 노래 아니야 나는 사람이 사람이야 흐흐 공격 이 드래곤한테 공격이다 드래곤이 우리 우리나라를 망하게 할 수 없어 그왕 아빠가 먼저 쉽게 해 네 아빠 그왕 빵이야 그왕 빵이야 나 살아있다 빵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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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하고 빵 이겼다 드래곤 드래곤 승리 예에에에에에에에ей 뚜루뚜 드래곤과 사람의 놀이 이야기 끝 오늘 레고 갖고 놀아왔는데 어땠어요 좋나요 길만 타임에 또 봐요 빠바이 근데 좋아요랑 구독을 누르면 구독을 누르면 맨날 맨날 새로운 영상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독을 꾹꾹 많이 눌러주세요 한 명이 한 명씩 알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구독은 여기 이쯤에 있어요 여기에 이걸 누르면 구독이 된대요 근데 두 번 딱딱 누르면 안 돼요 그러면 구독이 지워져요 그러니까 딱딱 한 번 눌러야 된다 오늘은 레고 갖고 돌아왔는데 어땠어야 되나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바이바이